네 반갑습니다 광애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애보석감정원 앵도금 승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현재는 확장 이전을 하여서 다이아몬드 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오두리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습니다 많이들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강물에 대한 특히 공룡 다이아몬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이것은 내 인생 일대의 최고의 멋진 프로젝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다이아몬드가 안 나온다고 진진학자들이 거의 99%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40년 넘게 신념을 갖고 블랙 다이아몬드 보르카보나드 다이아몬드를 40킬로 넘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동해쪽에서 날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리를 하고 결국은 다양한 이론과 학술을 연구하고 나서 여기까지 와서 올해 3월 4일 날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되고 수많은 그 외에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핑크, 옐로우, 블루 다이아몬드, 브라운 다이아몬드까지 전반적으로 보르카보나드 다이아몬드와 기존 멘털설에서 초월한 공룡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스캠 지역에서 쳐서 다이아몬드 SIC와 C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룡화석 수백만평의 무덤이 있는 공룡 3D 입체 돌화석인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보이죠 여러분 분홍색 하얀 살색이 있는 게 바로 뼈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뼈가 맞고 원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나노 광학 현미경 저희 앵도검 성분 분석소에 전세계 한 대만 갖고 있는 나노 단위를 볼 수 있는 광학 현미경이죠 그걸로 가지고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뼈는 기존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근거로 해 가지고 99.99 맞는 말이고요 100%라는 말은 제가 잘 안 합니다 99라는 것은 100%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이 뼈의 성분을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 보고요 일단 이것은 눈으로 정확한 눈 형태가 맞네요 눈두덩이에 동그란 이것은 눈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뼈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뼈의 성분들이 묻어나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SI로 넘어왔습니다 SI와 SI-O2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 SI-C 형태로도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 SI-C가 C 형태로 되는 것은 여기서 보이진 않네요 다만 일부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는 이제 뼈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보니까 이거는 아직 뼈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아직 규소 성분으로 넘어오지 않고 뼈, 인과 뼈의 성분을 그대로 조직 구조가 그대로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 안에는 다이아몬드 조금 성분이 보이네요 의심이 좀 되는 상황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은 일부 석혐, 칼사이터와 함께 어우러져서 여기도 다 뼈, 중간중간에 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반 석혐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흔적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공룡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머리통 부분에 있어 이 부분에 원래는 멋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탁 들어가면서 상처를 입어서 찌그러졌겠죠 그게 이제 그대로 석혐하면서 굳어져서 있다가 복귀가 잘 돼가지고 바깥 표면은 탁 떨어지고 석혐하면 떨어지고 석혐, 칼사이터와 함께 뼈와 함께 산소 공급이 차단된 상태가 이렇게 된 겁니다 물 성분을 하니까 여기가 끈적끈적끈적 남아 있는데 바로 석유에 생성되는 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돌은 사실은 아주 질이 좋은 석유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연구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표명이 되는데요 현재 7.3kg 정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규소와 뼈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일 수 없는 공용 화석 3D 입체 돌하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구하기 힘드는데 포항에 대한민국 포항에서 아주 상당히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항은 신생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다 함께 지청을 이루어서 어우러져서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오도리 해수욕장부터 저쪽 북쪽으로 넘어가는 곳에 이렇게 수백만 평이 이루는 지청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는 다양한 광물들,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 다음에 석유와 천연가스 당연히 있죠 이것도 석유와 천연가스의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단수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너무 어떠신가요? 참 포수가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작게 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가 앞일 수도 있고 하면 이렇게 앞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콧잔등이 있고 눈이 한쪽이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고 사실은 이쪽에도 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눈인데 이 눈은 사실이에요 이 눈은 이쪽에서 와서 딱 이렇게 접쳐지면서 떨어졌을 가능성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두 개라고 보는데 이 눈은 저쪽에 있던 것이 이렇게 떨어져서 붙여져 있을 가능성이 요거는 함몰되어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남의 눈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두세 마리가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는 것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은 전형적인 아주 멋있는 공룡의 헤더 머리 부분과 이렇게 콧잔등까지 오는 그 부분인데 훈풍 파여져 있죠 자, 반대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반대편 이제 공룡의 모습들은 삼각형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요 평행사형 삼각형인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공격적이 세련되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이데커나 잘생겼어요 이쁘게 잘생겼고 이 뼈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고 실피줄, 또 요것도 뼈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도라석의 특징 중에 일반 석회함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립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되죠 자, 보수가 느껴지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밑부분 이렇게 한 번만 들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원 앵두금 승분보수소 다이몬드 카페가 집합하면서 대표 박연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통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접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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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 무슨